네 이번 순서는요 스타들의 오늘을 알아보는 스타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과 결함을 부른 가수 송미입니다 네 요즘에 계절이 너무 좋아서 저희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래는 좀 빠른 템포로 이 좋은 가을에 아주 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고 믿고 싶고 그리고 제목 타이틀랑 똑같이 당신과 함께 라면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라면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좋고 전 세상 끝날 때까지도 당신을 따라가서 좋고 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다음에 행복할 때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렇게 하면서 아주 흥겨울 때 노래를 부르시면 좋고요 이 노래의 특징은 또 가사도 굉장히 쉽지만 2절이라는 가사가 없어요 똑같은 1절의 후렴 부분만 똑같이 하시면 정말 이 당신과 함께 라면이라는 노래를 아주 흥겨울 때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희 송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노래로 많이 애청해 주셔서 노래를 정말 싫증하지 않게 항상 제가 즐겁게 부를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송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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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미